내일 아침 신문 함께 보실까요? 정치면입니다. 대선 4대 징크스,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유효할까요?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첫 번째 징크스는 충북에서 패하면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충북 법칙인데 이 첫 번째 징크스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가 유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징크스는 수도권에서 패하면 이길 수 없다는 수도권 법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합니다. 세 번째 징크스는 40대에서 패한 후보는 낙선한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고요. 네 번째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선두가 바뀌지 않는다는 징크스인데 박근혜 후보가 조금 유리합니다. 누가 승자가 되던 이번 대선에서는 절반의 징크스가 깨지겠네요. 정치 소식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 홍보 현수막이 광주에서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이름이나 지난 2006년 면도칼 테러를 당한 얼굴 부위가 날카로운 것에 의해 찢겨진 현수막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종합면입니다. LG전자에서 54년 만에 처음으로 고졸 사장이 나왔습니다. 삼성에도 아직 고졸 출신 사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주인공은 LG 세탁기를 세계 1위로 이끈 조성진 사장입니다. 조 사장은 세탁기에서는 세계 1인자가 되겠다는 뚝심으로 공장에서 먹고 자며 기술을 익혔고 그 결과 듀얼 분사 스팀 세탁기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조 사장은 사장이 된 것도 기쁘지만 우리 제품이 세계 1위가 됐다는 데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사임현입니다. 대전시 동구 파남동은 마을 주민의 3분의 1이 기초 생활 수급자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모두 기쁘했던 이 동네가 지금은 출신식 도서관과 복지관이 들어서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동네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마을 주민들이 기자와 편집자가 돼서 만드는 파남골 신문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비결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어지는 시사특구판에서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밝힙니다.